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아침을 먹어보겠습니다 주발 또 먹어보겠습니다 출발 준비해? 아 조용히 해 너 가 저리 조용히 해 아 너 저리 가 아침은 고등어구이입니다 고등어 고등어 조림이래요 소금이랑 주 섞인 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래 여기 넣어서 세트에 조금 넣는 거지 됐어 게아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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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냐 슈퍼 마실 거 음료수는 없지 물 좀 엮어서 위로 이렇게 띄워놓을 때 나 미취 온개로 하는데 이렇게 돈을 넣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등어 조림, 고등어 초밥, 오늘은 고등어 파티. 고등어айva 나무들이 춤추고 있어 아닌데 날아가고 있는데 아 미안 아니 나무 씻고 이제 추석이니까 부모님들한테 전화드리고 마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위가 이만한데 형이 들 수 있어? 응 흰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고기가 있나 볼까? 물이 엄청 맑다. 물이 엄청 깨끗하다. 물이 엄청 작아. 물이 엄청 작아. 상담사. 물이 엄청 작아. 물이 엄청 작아. 많이 남았던 날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가기에서 다시 시켜보려고 해요 그리고 와우 가기에서 라이브가 다지않고 아하하하하 오늘 날씨가 새벽에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맛있어 오늘 날씨가 너무 재밌어요 미에이입니다. 여기가 샤워실! 와... 여기라!!! 여기라... 위에서 있겠지? 이리 와! 하나 이리 와 어... 여기로 와 아차! 이거 하나를 써버렸어 이거 하나를 써버렸어 이거 하나를 써버렸어 이거 하나를 써버렸어 이거 꽂아줘 나 다칠 것 같아 내가 다칠 망가졌다 제가 만들었어요 나무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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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콕 나무주이 다음에 덤모도 더우며 이거로 아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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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소설이 도바 엄마와 소설이 도바 고춧가루 연어 고춧가루 소금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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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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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육전과 산적고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쪽갈비 매운 쪽갈비 어때? 맛있지? 햄이랑 단무지랑 같이 먹어 역시 도훈이랑 수훈이의 큰 맛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왜 3번 먹어? 아침, 점심, 저녁 와우 벌레가 밥도 먹어 같이 밥도 먹어 같이 간식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나 물 없잖아 나 물 없잖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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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당첨되길 바라면서 긁어볼께요 3 오 3 오케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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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원 또 천원 4 용권 7 천원 꽝 2 천원 8 9 9 꽝 7 꽝 꽝 꽝 얼마 된거야? 여섯 만원종에 4천원 됐네 6 7 8 9 10 딱 만원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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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7 8 10 10 11 12 12 13 15 15 15 15 15 16 18